가수? 이건 두다가 한국 음식을 그리워야 만든 참치 마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조금씩 나가서 Kyu가 아사이 experiment을 해라 아사이도 못 먹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를 먹으러 먹어야 된거죠 두다가 오늘 아사이도 먹어볼거에요 두다가 말했듯이 오늘 아사이도 그걸 한번 먹어볼거고요 제가 브라주에서 뭔가 많이 먹었는데 안 먹어본 걸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카롤도 다시 데려올 거예요. 저번 영상에 카롤이 없었죠? 공부 때문에 잠시 장모님 때에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장모님 때에 시골이라서 장인어른은 바쁘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데리러 갈 겁니다. 고마워요. 사람은 별로 없네.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격은 별로 비싸진 않네요. 응, 이거. 뭔가 이렇게 토핑해서 먹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 이거 이거 트래디션아우어. 아, 메. 아, 메. 아, 메. 저기는 애들 노는 곳도 있는데 지금은 입장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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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못해? 뭐야? 누구지 안좋은지? 뭐해? 뭐해? 우리는 너무 안좋은지, 혼자서 못해? 아, 정말. 그럼, 뭐해. 그럼, 이거요. 그래서, 이거 룩이 요. 수제가루, 고구, 너무 밖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도 꼭 고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기를 바랍니다 고기도 바랍니다 그래, 고기를 바랍니다 고기가 바랍니다 고기를 바랍니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이건 그 과정으로, 고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싸이고 근데 이건 그냥 토핑 한 것 같아요 이건 연유 뿌린 거고 뭐?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내가 생각했던 맛이랑 좀 다른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좀 시고 엄청 단 맛? 그런 맛인데 뭔가 되게 오묘한 맛인데 맛있는데? 맛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한국의 어떤 슬롯이나 아니면 얼음이랑 과일이랑 그런 갈아서 만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무겁습니다 무겁고 조금 더 식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두다도 아사히가 두 번째라고요 안 먹는데 내가 그렇게 먹는데 일단 무슨 맛이라고 한국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로 비교할 수 있는 맛은 없어요 그나마 수박이랑 블루베리 맛이 조금 난다 그리고 토핑을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 같아요 한국의 끔찰로는 되게 특별한 특별한 그나마 수박이랑 그나마 수박이랑 연구랑 그나마 수박이랑 그나마 수박이랑 그나마 수박이랑 그나마 수박이랑 그나마 수박이랑 이제 어디 가실까요? 나무 수박이랑 카드가 필요해서 카드에 넣어둘 그럼 몇 킬로그레임? 50원? 장모님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마스텔일 수도 있고 1 2 5 5 5 100원 pizzas believe me continue 분깎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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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기억을 안 믿을게 아! 오늘 왜 이렇게 먹어요?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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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은? 히오그란드소스 아니요, 다른 나라가 있어요 여기요 담배맛 카엘테로? 오늘 저녁래요 오늘 저녁래요 não sei 음식을 먹으면 오늘은 피자 4라구지와 바나나를 먹 Nurses 의사 준비한 계란입니다 배고파 집중해 다같아요 나 그가 도와주t 생일은 노란색 몸과 음료 흐흐흐흐 나 질수 대퍼무침 무엇을 도와주신가요? 저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이거 한 4년 전에 준 선물인데 아직은 4년 전에 두다 한국어 할 때 제가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지금 처제들이 쓰고 있는 거에요 지금 처제들이 쓰고 있는 거에요 카에때로 키우그란디도 쓸거에요 마카롱 마카롱 맛있어 이제 히오그란디도 쓸 전통음식입니다 소고기랑 토마토랑 양파 그리고 밥이랑 비벼서 만든 볶음밥 같은거에요 이건 치즈구요 한국볶음밥과 비슷한데 브라질 볶음밥은 맵지 않고 짜다는거 딱 그거 차이인거 같아요 저희 야외촬영할때 카메라가 흔들린다고 어떤 분이 그러셔가지고 지금 고프로 하나 샀습니다 이건 좀 움직일때 흔들림이 좀 덜해요 고프로가 고프로 하나 샀습니다 고프로 하나 샀습니다 고프로 하나 샀습니다 이게 너희들 너희들 땅둥이 자리 냄새가 너무 좋아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고프로 하나 샀습니다 고프로 하나 샀습니다 아 네 아 네 아니요 고프로 하나 샀습니다 다 개밀고 이거략은 거에요 다 개밀고 이거 발견이 나요 저게 배고기 다 개밀고 뭐하는 말이야 아무것도 안 나요 너무 맛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다 celestial 줌 맛있어 ㅎㅎ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